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사람들이 오이 낼 수도 있다 뭐라 하는데 기사가 있어요 네네 짜잔 데일리오 실적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 1월 5일날 나왔던 기사인데요 데일리오 업체가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아시아경제TV 쪽에서 보도했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야 우리도 팩트체크 했고 다른 쪽에서 기사도 떴고 기자들도 이렇게 적었을 정도로 공연원 공약연학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알려줬을 뿐이다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기름기 잡으러 가세요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당사가 국내 1위라고 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1위 기업이면서 너희들이 하는 행태 자체는 영 아니다 라고 우리가 언급을 했었죠 아니지 않나 그때 비스무리하게 언급을 했긴 했습니다 언급을 했긴 했는데 이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들이 왜 우리가 당사 1위냐 국내 1위냐 라고 말하는 것은 2021년도 상반기 정보통신부미 자본시장연구원 쪽에 있는 보고서에서 1등을 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인 평가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마케팅을 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너희들 1위 기업이 하는 행태는 영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서 문제다 그러면 나쁜 짓 하지 말던가 아니면 니들 문제 터지지 말던가 실제로 회사 측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죠 그쵸 주기적으로 이제 해킹이 당했죠 해킹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는 자기들 해킹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해킹 부분을 만약에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킹 부분을 빼자면 지금 두카토 부분에 대해서는 코인이 나갔죠 그거는 추억은 됐어요 그래서 사과문을 뭐라고 올린지 아세요? 여기다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광복절 기관에 부주의한 일본분에 대해서 우리는 통감합니다 책임을 깊게 느끼고 통감합니다 우리 열심히 일할게요 감사합니다 가 사과문이었어 이게 국내 일이야? 보상 이거 뭐가 없어? 뭐 좀 제대로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셉니다 나는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제 암튼 네 그리고 이제 델리오 측에서는 이렇게 사과문을 올렸고요 델리오 측입니다 델리오 회사 측에서 쓴 겁니다 델리오 회사에서는 이렇게 짧게 썼는데 두카토 회사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쭉쭉 Q&A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성이지 않을까 최소 같은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카토와 델리오 대표는 공동체제로 경영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정말 담백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적으셨지만 반대쪽에서는 자세하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는 거 보면 조금 대한민국 1위 기업이라고 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적으면 어떨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넘버원 화이팅! 넘버원 화이팅! 옆집에서는 잘하더라 같이 하는데 자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델리오 재단이 라운드 로빈을 이용해 두 번째 코인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듯한 내용에 대한 언급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라운드 로빈은 우리 회사 델리오가 아닌 두카토에서 알아서 한 거야 우리 회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라운드 로빈으로 인한 손해는 두카토 재단에게 확인해야지 우리 델리오 재단을 왜 욕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델리오에 있던 분과 델리오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계시고 두카토를 운영하시는 분이 델리오 회장이 지분이 반반인데 이번에 핵기 사건이 이루어져 델리오와 두카토가 사이가 벌어지면서 두카토에 있던 다른 대표가 이 토큰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델리오의 대표랑은 무관하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들었어요 이거는 무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회사 내부적인 부분을 왜 좀 공연하게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조금 깔끔하게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지만 결국엔 일반 투자자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들만 지금 비일비재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내용이 빠졌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두카토 측에서 해킹당한 내역들 누가 해킹을 했는지에 대한 의심적은 사람들 있지만 정확히 누가 해킹을 당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델리오 측에서도 이 토큰이 해킹 당했지만 정확하게 누가 해킹 됐다라는 내용이 별로 후지부지하게 내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지갑을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지갑 관리하는 회사 또 이제 남의 수탁하는 회사에서 뭐 우리나라 시가총이 1위가 되는 본인들이 수탁해서 이제 그 이자를 주는 그런 코인까지 지금 해킹 당한 걸로 저희는 자료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됐나 라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내용을 안 가져왔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아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확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너희들이 주장하기로는 해킹인데 경찰에게 그래서 우리가 고소해놨다 아 경찰에서 판단 남은 해킹인지 아닌지 밝혀질 거 아니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걸 언급하면 안 되네요 네네 그러니까 해킹인지 아닌지 아직까지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경찰 쪽에서 발표를 할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 다음에 두카토 코인까지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아직 해결이 안 나와서 해킹 당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들이 아직 판단을 못 하고 있다고 답변이 아니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들이 관리하는 지갑에 물량이 빠져나갔는데 이게 해킹인지 뭔지 본인들이 모른다면 같은 시간에 비슷한 시간에 다 코인이 나갔고 1회 출금 한도보다 훨씬 더 많은 코인이 한꺼번에 출금이 되었는데 이게 해킹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언급하면 안 된다 아 그렇지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스톱업체에서 이런 두카토 코인만 나온 게 아니고 비트랑 이더까지 빠져나온 거는 뉴스 기회사도 안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어 안 나올 수 있어요 아직 해킹인지 아닌지 아직 내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해킹이 아닐 수도 있죠 해킹일 수도 있고 해킹이 아닐 수도 있다 왜? 경찰에서 제대로 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언급해 드렸고요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처음과 똑같습니다 결국엔 우리는 이렇게 다 깔끔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존재하는 사람들이 한 명 있습니다 아 누군가요? 피해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렇죠 본인들끼리 이제 델리오랑 두카토랑 서로 싸우면서 두카토 쪽에서 저희가 해명할 기회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카토도 거절했죠 왜? 해명을 못하니까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그냥 해명하라고 했습니다 네 대부 분도 당당하시면 나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면 되는데 못 나오시죠 왜 못 나올까요?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유능하신 이제 우리 기업을 운영하시는 우리 대표님들 피해자의 눈물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입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로써 호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또 두카토 코인이 해킹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아직까지는 모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것부터 아직 내 운이 나오지 않았고요 해킹 안 당했으면 좀... 슈킹인가? 뭐지? 해킹인가? 뭔지 모르겠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서로서로 책임져 가는 게 너무 웃겨요 피해자들은 공연을 하게 있으면서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서로서로 해명하라고 하면 야 저쪽 회장 때문에 그랬어 야 아니야 저쪽 회장 때문에 그랬어 하면서 서로 내부 분쟁 이야기만 하지 뾰족한 숫자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게 너무나 슬픈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인원과 이메일 내용들 그 다음에 뭐 회장님들이 서로 왔다갔다 하는 내용들까지 두카토에서 다 줬거든요 다 받았는데 어 그런 부분 안 건드릴께요 왜냐하면 만약에 오픈되면은 그 델리오측에서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두카토에서 받은 이제 코인 몇개까지 몇개 이더리움 몇개 비트코인 몇개까지 개수가 다 적혀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델리오 사업 번창하시고요 화이팅